무 심은지 며칠 됐는지? 한 일주일 됐나요? 이 새싹이 쏙쏙쏙 너무 예쁘게 나왔죠?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 이제 뽑아 먹어야 되겠다 얘네 너무 많이 넣었나봐 쥐를 와우 신기하잖아요? 와우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것이 새싹을 뽑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언제 이렇게 꿨지? 와 대단하다 너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얘네 봐 세상에 엄청납니다 이건 뭐야? 집어넣어줘야지 이렇게 꽃인줄 알았다 파란색이 이게 꽃인줄 알았어요 씨 무씨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왔는데 얘네는 집어넣어줘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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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무씨가 엄청나게 들어갔나보다 파란색 무씨가 그냥 있잖아 이렇게 안에다 넣고 다시 덮어주겠어요 또 여기도 덮어주겠어요 나오라고 이거 이거 봐 이렇게 하고 쏙 집어넣고 오우 이거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배추도 이렇게 컸어요 그 사이에 아이고 이파리 봐 제법 커졌잖아요 안녕 메뚜기 안녕 안녕 가만히 있네 애기네 애기 얘도 애기 배추도 애기고 메뚜기 너 메뚜기야? 뭐야? 정체가 응? 애기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귀여운 것들 이파리 봐요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예쁘죠 반짝반짝반짝반짝 한게 나 잡아봐라 나 이쁘지 하는 것 같아 나 이쁘지 얘네는 엄청나게 갉아먹었다 벌레발 얘네 촘촘하게 심은 애들 촘촘하게 얘네 뽑아먹을 아이들 또 이거 막 나오잖아요 갓또 나오고 얘네 쪽파 대파 이쁘다 잘 커라 노을이 멋지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